네илась 침착해 뛰지마 뛰지마 김 린제 브라보 다온다온다 김 린제 아 바바로티나? 아 나폴리니까 우슬렘이야 와아아아 파이브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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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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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히 때려 파이브라인 파이브라인 가자마자 미쳤어요. 진짜 안 비싸. 직권 오뎅 잘했다. 와 장난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민지팀. 오케이. ihn'don. 나이스. 오오오. Beat. Ah. 이제 경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와. 멋있죠? 우와 메렛이랑 물 받은 거 보셨죠 여러분? 서로 이렇게 물 던지고 받는 거 보셨죠? 지금 안경서 선수가 지금 들어있어가지고 물을 주네요. 주권은 다 좋은데 이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하네요. 담배는 아닌 것 같은 신기한 걸 펴요. 와 저 적은 곳에 어떻게 도움을 주나 했는데 저게 주긴 되겠네요 저게. 오 민체삼킴 민체삼킴 역시! 무섭다 무서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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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세! 빈세! 와! 민체삼! 빈세! 빈세! 아이 비슷했어! 브라보! 오! 코레아노? 이거 코레아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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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김민체삼? 또 김민체삼? 또 김민체삼? 저게 나이네 스토리! 저게 나이네? 나이스! 나이스! 와 미쳤다! 와와와와와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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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맞았나봐요 얼굴 자 코너킥 부분입니다 코너킥 부분 다음 대 김민전수 있죠 한 번 더 코너킥 한 번 더 코너킥 전반전 33분이 금방 갈 정도로 완전 꿀전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폴리 팬들은 난리도 아니고요 김민전수가 지금 두 번 막은 것에 대해 그리고 또 헤더로 지금 엄청 위협감을 주는 것에 대해서 난리났습니다 난리났어요 처음엔 진짜 많죠 여러분 와 스콜렛 때 감동이 빡쳤어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꿀 벌리면서 엉덩이 소리 지르고 있어요 오 나이스 전화 위복 전화 위복 와 진짜 빨라 푸바라 와 미쳤다 와 대박 통화 써 통화 써 팀 명에 number 77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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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폴리 정말 강해! 첫번째 골쯤 도니까 안정감이 여유로워졌어. 아 까비! 지금 딱 골 내려가니까 햇빛 꺼낸거 봐. 아 한골 먹혔어요 토리노한테. 아 까비 까비 까비. 한골 먹히니까 확실히 조용하네요. 방송도 안해주는 것 같은데? 방송도 안해줘. 그냥 하나봐. 이분들 일어나시는데? 살았나? 아무리 홍경경이라지만 한골 상대방이 넣었는데 이거 방송도 안해주는거. 이거 진짜 하네 하네. 아 그래도 3대1이야. 여유로워. 지금 이제 나폴리 사람들은 기념사진 찍는 시간대인 것 같아요. 쉬는 시간대는 기념사진을 찍고 여기도 전광판이 있는데 저희가 잡은 자리가 44일짜리 자리인데 이 정도면 생각보다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자리. 여기가 이제 앞좌석인데 저희가 밑에 갈까 아니면은 위에 갈까 했다가 사실 여기는 가격이 더 싸요. 밑에니까 더 비쌀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구요. 왜그러냐면은 이게 언덕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평행하거든요. 거의 살짝 올라와있어요. 그래가지고 멀리 높이는 안보여가지고 위로가 제일 비싸요. 이쪽도 여기가 나폴리 팬들 여기 선수들 홍보영상도 띄알같이 올려주네요. 어때? 3대1 생일인데 이렇게 3골이나 넣어줬는데 어때? 어? 그러네 김민준 선수 3골 집구하놓은 소감이 어때? 소감 재밌어? 다음에 또 가자 다음에 또 가자 다음에 또 가자 분위기가 어땠어? 현지인들 반응 난리도 아니었어 다음 경기가 없지 어? 다음 경기가 없지 로마는 불안한데 아 로마는 불안한데 거기는 로마 사람들 많이 올 거 아니야 물이 얻어 터질 수 있어서 저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생목으로 지금 누나 생목으로 지금 노래 부르는 건데 장르 아니다 아 두 분은 무슨 네? 생각기는 이렇게 네? 이게 사실 크진 않아요 그래도 너무 작은데 그래도 태엽기 색이 이쁘니까 보일 거야 시작합니다 각다가 있어인다 어떻게? 훨씬 와 시야 silver 진짜 넓다 저쪽 체크ascbreaker 보셨죠 오 틱투 나이스킥 한 번도 킴 와~~ 킴 보셨죠 여러분? 두 번 선방лушай paintings 미쳤다 미쳤다 퀄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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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퀄리티티! 무반전은 토리노가 뭔가 하는데? 빠른다 빠른다 김인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안구스다. 브라보, 안구스다. 나 왜 이렇게 왜 이걸 해?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나요, 진짜? 이 어마어마한 함성을 듣고 여기 가운데에 우리나라 김인재 선수가 뛰고 있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요야야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야 김희재 다친거 같애 아니 지금 어떻게 된거야 김희재 일어났어 일어났어 지금 왔다